안녕하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칼 sigma 고수 siegen 파 60g 밀가루 양파 매콤한 마늘 계란 계란 수제 계란 만드겠어요 계란 전복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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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고추 고추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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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비 고추를 넣어주세요 아이스크림 고추냉이 간장 훌륭한 양념 시리즈 양념장 젤리 뼈로 가루 저도 잘 쇠고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벚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